어린이들이 조금 있어서 어린이들이 아는 노래를 한 곡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통계적으로 느낀 건데요. 유치원생인가요? 유치원 초등학생한테는 아이브가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유진스, 고등학생은 뱃살아핌이더라고요. 아이브 알아요? 혜리 아이브 알아 몰라. 아이브 알아요? 이거봐요. 아이브 안 다닐까요? 아이브의 I am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. 네가 좋아하는 노래야. 그래, 내가 불러볼게. I am. 같이 부를 수 있어요? 네. 오케이. 가수 두 명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브의 I am. 들려드릴게요. 춤춰도 돼? 춤춰도 돼. 다른 문을 열어 돌아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 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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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'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'm on my way I'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넌 누군가의 twist come true 제일 적은 어느 날의 대상 view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so I'll be fine piss my life piss 하루 down Can't look me be a writer 저녁이라는 가짜 me 베이댔게 굘리내던 big big days so there you see look at me, look at me, look at me now 얼마대로 또 다른 사랑을 두려움 모든게 살래 이게 아무 스킬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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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한 너처럼 아득해져 Look at me now I'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'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없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에는 맘을 덧붙은 어느 날 날 I love you So I'm in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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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이 I am 감사합니다.